프린글라이크 프린글라이크 간장찜 먹고싶어 사먹고서 안먹은거 3개 걸려 툴근에 출근하기도 해요 너무 싫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출근 콜라와 얼음 다 녹았는데 요텔에 사온거 놀랍게도 아직 시원해 놀랍죠 여름이라 파리가 되게 생겨서 모기가 부러져 콜라는 솔직히 그리고 다 먹는데 뭐였지 띠예요 너무 맛있다. 휴지 보호가 더러워. 치우자. 맛있겠다. 여러분 제 저녁이에요. 토요일 회사가 왔는데 몸이 아파서 내 안대로 결근해서 안나왔어요. 월요일은 엄청 깨지겠죠? 디저트 사과에 아이들밥. 월요일에 초박맛이 작은 거에요. 병 하나 이렇게 해서 먹을거에요. 맛있겠다. 거의 진수정천으로 먹네. 우울한데 잘리죠? 맛있겠다. 칼이 되게 좋아해서. 아침도 칼이죠. 맛나게 먹고 만들다만 작동도 완성 좀 해야겠어요. 빌듀스랑 나뭇 사과 좋아. 색깔은 예쁘죠? 얼음 3개나 넣었어. 양이 적어가지고. 파워가 치워가지고. 맛있게 마저알지. 피곤하다. 선금리. 인간 고프를 3개가 안 넣어서 먹으러 갑니다. 우리를 뿌린다는. 안에 베이컨이 들어있어서 먹었습니다. 우주가 짤랑은 먹는데. 사실은 양념을 쓰고도 예쁘고. 없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버릴거니. 빈박스를 쓸데없어요. 매새부터 던데. 매새부터 던인데. 매새부터 던인데. 사과가 너무 좋지 않았을텐데 나무좀는 어디갔나였던 뼈가 하나 더 있었어요 동정도 휘저페리 일그만 꽂아둡니다 물을 버리면 되는데 나 이 마음이 난 할머니끝으로 빨리 빨리 버버려서 아니면 지겹게 붙여있어요 한정 끓는 뱀이는 정말 안낭에 잘 되는데 다크지 저는 다른 곳에 두고 두는 길잘 위에 가로히 있는 곳이 보이시잖아요 고춧가루 맛있겠지? 시즐스템이 들어가서 이렇게 시즐없어. 그리고 이 물 버리고 얼음도 갖고 와서 사과에 외제한 거 좀 남은 거 너무 슬프한데 엉망은 거 아닌데 아쉬운데 너무 얼음이 너무 빠져내는 거 같아서 너무 슬프다. 그리고 이거 이거 맛있게 먹었어. 버린 컵 물 컵에 그래서 아마 후배가 사는 데가 진짜 맛있겠죠. 내 그릇이 고하오, 비주얼 테까짐 좀. 물 버리는 가난하게도 버릴 거 같아. 얘도 버려야지 진짜. 치즈프리. 그래도 맛있겠죠. 지금 꿀뽕물을 너무 좋아. 이거 또 샀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잃어버렸어. 속이 터져 그냥 너무 아까워요 당첨됐으면 어떡해 그래 확률이 정말 적겠지만 됐으면 대박인데 확인을 해보고 버렸으면 괜찮았는데 없어져버렸어 대체 어떻게 놔둔거야 내가 인생이 참 안풀립니다 제가 이렇게 에휴 젠장 콜라가 되냐 얼음에 사가지고 근데 얼음이 안쉬워 근데 금방 먹어 양이 많아서 그런가 없는거야 이거 먹고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문자 꺼면 진짜 맛있어 쓰레기들 치우고 왔어 감자집까지 거의 클리어했는데 배불러 그만 먹을래 이것도 이만큼 남았는데 한번 먹어야지 배불러하네 나도 남은 감자집 먹는 순간 얼마 안남았어 짜짠하니 맛있어 음 또 들리셨어요 뭘 먹으려 했는데 밥이 없어서 밥을 새로 해야돼요 지금 앞쪽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왜 먹는다? 수박을 먹어야지 하루전에 먹기는 하지만 배고프답니다 간식으로 수박을 먹으니까 손에 바디로우슨 많아갖고 느낌이 이상해서 지금 별른데 그래도 배고프니까 손도 싫었겠다 끈적끈적거리는게 너무 싫어요 그렇지 맛있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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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점심 제가 오늘 맛있는 젤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프루팁스라고 트로피칼 믹스 마시고 과일주스 내비함량이라 써있거든요 근데 함량은 모르겠고 솔직히 이게 맛있어요 제가 젤리를 별로 안좋아하는데 젤리를 사실 푸딩을 좋아하거든요 푸티첼같은거 근데 젤리가 이렇게 소장부터 있는 것처럼 생겼던데 손에 하얀거는 지점 좀 묻은거에요 약간 남아있었네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하나를 먹었는데 엄청 달고 그쪽은 엄청나게 달아서 못먹은 정도도 아니고 겉에 뿌려진 설탕가루 같은게 바삭한 느낌 되게 맛있거든요 노란거 먹었는데 레몬맛 과일주스처럼 진해요 주황색도 먹어볼게요 음 오렌지 맛 이빨이 살짝 달라붙을 수 있어 근데 약간 말랑말랑해요 애가 처음엔 딱딱한데 씹다보면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맛있어 주셔볼분들은 먹어봐도 될 것 같은데 비싸다 음 마지막 소욕도 그리고요 장점은 안점인지 모르겠는데 하얀가루가 떨어지네 몰랐는데 설탕같은건가 이 쟤는 종이도 맞혀있어가지고 쓰실 분들은 설탕질로 붙인 다음에 쓰시는거 추천해요 근데 하얀게 설탕가루가 아닌가봐 생각보다 엄청 달지가 않네 먹어보는데 음 설탕가루 같은건가 암튼 맛있어 정리 음 맛있어요 초록색은 매운맛이 같은데 아닌가 근데 과일주스맛은 맛있어요 영영이 땡겨서 먹자마자 알지 못했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을때는 최근에 살찌는건 좋아해서 하얀게 귀신이 너무 많네 귀신이 너무 많네 다행히 하여 긴 invaluable 하얀게 기침이 안남아 간지러운데 뭐야 진짜 나도 바른데 왜냐하면 라울랑말랑 맛있게 먹고 치유도 잘 빼고 여기야 살아 뒤에 맛있게 자기가 좋은데 연기 때문에 잘 안보여요. 고등학교 왜 보이죠? 맞추는데 3초 드릴게요. 일단 정답은 여기 형평하게 자리가 있어. 이거 잘 꺼요. 연기가 너무 안나간다. 됐다. 맛있겠다. 기름진